2024년에 좋은 띠 OOO 때 OO디 OO디 소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현재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양력, 11월이거든요 양력으로는 두 달 뒤에는 2024년이 오잖아요 그렇죠 양력으로는 사실 2024년에는 어떤 분들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 여쭤보려고 합니다. 대박이요? 네. 대박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요. 그래도 운기가 좀 바뀐다. 많이 좋아진다. 그런 띠, 새 띠가 있는데 원숭이띠. 원숭이띠. 네.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긴 하지만 삼재라는 놈을 잘 그래도 다스려서 눌러놓으면 운이 또 운기가 바뀌는 해우년이고 해우년하고도 합이 들어서 원숭이띠들 내년에 좋고 막혔던 2023년까지는 원숭이띠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죽어라 죽어라 했었어야 돼요. 사면 초과라고 해야 되나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가 막 내가 마음적으로 굉장히 답답하고 내 발에 족쇄가 차여져 있는 것처럼 그런 23년이었다면 24년에는 좀 가볍죠. 정리될 게 좀 정리가 되고 묵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고 인연도 새로운 인연들이 좀 들어오고요. 막혔던 금전운이 금전이 좀 돌아서 금전이 좀 융통이 돼서 내가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조금 한실은 넘겼다. 좀 괜찮다. 아까 그 삼재를 다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삼재를 좀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정월달이나 동지달이 지나고 동지달은 음력으로 11월을 얘기해요. 동지팥죽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동지가 되면 이미 내년 기운이 넘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동지가 지나고 나서 동지부터 내년 정월달, 구정을 지나기 전까지 홍수맥이라는 것도 있고요. 삼재풀이라는 그런 무속적인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굿이 아니고 그냥 작은 치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넘어가시면 아무래도 안 좋은 거 미리 내보내고 좋은 거 받자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무속을 조금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본인이 끌리는 점집에 찾아가셔서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셔서 날짜 잡으셔서 그런 거는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미리 액땜하는 거예요. 내가 만 원, 이만 원 나갈 거 천 원 주고 그 천 원에 내 안 좋은 거 다 갖고 나가라는 의미로 미리 액땜하는 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띠는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닭띠. 닭띠도 2023년에는 내가 뭔가 잡았다가도 놓치고 나한테 다 된 밥에 죽 쓴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 개만 채우면 열 개야. 근데 이 아홉 개에서 한 개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23년이었다면 2024년에는 생각지도 않게 어떠한 귀인이 나한테 붙어서 내가 사람의 덕을 본다든지 인연법, 인연이 없던 이제 혼자 계셨던 분들도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솔로 탈출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얻을 일이 있거든요. 닭띠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몸 관리는 하셔야 돼요. 건강 관리는 닭띠 같은 경우는 몸으로 조금 골골거릴 수 있어서 건강검진이나 검사 받으실 거 있으면 미리 미리 체크하셔서 미리 미리 그런 거는 병원 다니시면서 챙기셔야 돼요. 닭띠들 내년에 좋아요. 또 마지막 띠 하나는 또 어떤 분들일까요? 소띠요. 물론 소띠도 나이별로 다 틀려요. 사실 그래서 이게 완전 100%라고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시청자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체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띠분들 같은 경우도 내년에 소띠는 완전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 나쁜 것도 아니고 반반이거든요. 내년에 소띠 같은 경우는 내가 뭘 이루지 못한 묵혀놨던 공부를 하다가 끊겼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해보려다가 그냥 포기를 해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다시 재도전하는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는 해예요. 대체적으로 소띠들은 내년에 이별수가 좀 들어와요. 이별수가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뭐 애인하고 헤어진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일적으로는 뭔가를 이루는데 일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를 얻으면 내 가정이나 혹은 내 사생활 쪽에서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헤어진다든지 그런 게 같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이라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좀 일적으로 잘 풀리지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와이프 이런 가족적으로는 좀 안 좋은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앞에 세 띠, 원숭이 띠랑 닭띠, 소띠 이 세 띠 중에서 순위를 뽑자면 1등이 원숭이, 닭, 그리고 소 근데 원숭이띠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한테 오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도 되지만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꼭 점집에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삼재풀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삼재풀이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구태라 구태라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본인을 위해서 본인 좋자고 하는 거니까 어떠한 그런 것도 사실 남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믿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삼재풀이는 하고 넘어가세요. 이분들은 딱 삼재풀이만 하면 내년에 확 풀릴 수 있는 삼재... 나가는 삼재가 원래 더 무서워요. 삼재라는 놈은 근데 삼재가 더 이상 발동하지 못하게 삼재라는 기운만 소멸을 시킬 순 없지만 이미 나한테 들어온 삼재를 소멸을 시켜서 아예 없애버릴 순 없지만 그 삼재도 어쨌든 기운이거든요. 삼재라는 기운을 좀 눌러놓으면 더 좋은 게 많이 들어오죠. 돌아오는 2024년에 좋은 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원숭이띠, 닭띠, 소띠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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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